5매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매 매실입니다 그래서 매실차에 대한 기록은 2개 5매차에 대한 기록도 2개 5매차에 대한 기록은 3곳에 나와 있습니다 박해통구 조성무상신신요리제법 임원 16지 이렇게 나와 있구요 박해통구 저자미상이고 18세기 이후 5매차 만드는 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오메육은 가루로 만들고 거품을 걷어내 정지한 좋은 꿀에다 오메육 가루를 넣어 풀죽처럼 잘 섞어 도자기 항아리에 넣어 보관한다 더운 여름철에 물을 타서 마신다 갈증을 해소하기에 좋으며 제어당 대신으로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오메육을 가루로 만든다 2 꿀의 거품을 걷어 정지한다 3 이에 오메육 가루를 넣어 풀죽처럼 잘 섞어 도자기 항아리에 넣어 보관한다 4 여름철에 물을 타서 마신다 갈증을 해소하며 제어당 대신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도자기 항아리에 필요합니다 조성무상신신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27페이지 구요 오메차 원문입니다 여기서 백청이라는 것은 색이 맑고 깨끗한 고급 꿀 이라고 합니다 조리법 1 오메육을 가루낸다 2 집불 연기에 거슬려 매실을 말린다 3 이에 씨를 바르고 살은 곱게 가루낸다 4 백청을 끓이다가 1과 2를 넣고 휘저어 백항아리에 담아 두었다가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항아리가 필요하구요 임원신륙지 서유구 1835년경 보메차 여지탕방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조리법 1 오메 0.5근을 깨끗이 씻은 후 졸여 실을 제거하고 찌꺼기를 걸러낸다 2 설탕 두근을 끓인 물에 녹여 찌꺼기를 걸러낸다 3 오메와 설탕을 같이 버무려 반으로 줄여 들 때까지 졸인다 4 삼에 계피가루 3전 건생각가루 0.5냥 정양가루 1전을 넣고 다려 고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